2. 도전 와 근데 종현이는 아이템 많을거 같은데 그래도 너 그거 있어 비룡도 페 무잔 있어야되는데 없네 비룡도 페 무잔 일단 없고 일단 장난감 로봇도 무잔 있다 오 얘는 야 샴 오 꿀패 만들겠다 오 맞네 꽤 야 너 꿀패 가능해 충분해 이거 이 정도면 자 한 번 꿀패 만들어보겠습니다 비룡도 무제 없었지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300에서 500번 돌려야 될 것 같아 꼭 맞는다 가자 항구배치 항구배치 무제했나? 항구배치 항구 제발 있어라 항구배치 와 그렇지 샷샷 있어 비룡도 오라면 없겠지 당연히 당연히 없겠지 비룡도 오라면 당연히 없겠지 없고 제발 제발 들어 어 노네임 노네임 있고 플라잉 수리검 있어? 플라잉 수리검? 플라잉 수리검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정지역 간다 가즈아 자 무조건 골드칸 뽑기입니다 어떻게 뽑아주냐면 노네임을 제가 지금 무제한을 들고 있고요 지금 종현이 아이디인데 저희 플라잉 팀원 종현이 아이디인데 노네임 캐릭 무제한 갖고 있고 플라잉 수리검 무제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골든스톤 블레이드나 다워패시나 초록고양이 떠요 일단 돌릴게요 돌리면 시간이 올바르지 않다고 뜹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개수는 안까지고 돌리다 보면 돌아가요 자 그럼 무조건 골든스톤 가니 감사합니다 골든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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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감사한 세리뱅규 감사드리고 이제 자 데빌킴이랑 초록하자 일단 한 대 골든스톤 골든스톤 존나 많이 붙겠는데 이렇게 개질인다 빨리 좀 돌릴게요 일단 이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직 돌려보겠습니다 자 골든스톤 골든스톤 확정패고요 일단 그렇지 골든스톤만 뜰 나는 것이다 이거 이거 또 괜히 또 빨리 하다보면 이거 또 괜히 또 빨리 하다보면 튕길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되요 아 이거 초록고양이 조로고양이랑 데빌이 있구나 조로고양이랑 데빌이 있구나 조로고양이랑 데빌이 다운패스 있나 보다 그래서 골든스톤만 떠야되서 지금 잘 안 뜨네 이게 일단 골든스톤을 2대 뽑았고요 지금 벌써 세대째 무조건 골든스톤 합정패예요 세대 뽑았고 4대 골든스톤 4대 5대 골든스톤 5대 개이름 지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골스불 빼고 싹 다 무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네 데빌다워도 무제 있고 조로고양이도 무제 있기 때문에 차인 차 무제 있다는 골스불만 무조건 무제가 뜨는 겁니다 합법이에요 거그 아닙니다 합법이 있고요 무제를 들고 있으면 원래 무제 있는건 안됩니다 합법이에요 5대 뽑았죠 골스불 5대 기다리다 보면 내가 폐는 아무데될잖아요 같이 10대는 뽑자 10대는 뽑아야지 10대는 뽑아야지 10대는 뽑아야지 10대는 뽑아야지 돌아가라 돌아가라 5대 골스불 6대 아씨 우리 골스불 붙자되겠다 동현이 부끄럽다 7대 골스불 7대고요 자 이럴때 가자 티켓팅 존나 오지게 해야됩니다 아 등기게 조심히 무조건 골스불이죠 개수는 안가지고 있죠 근데 존나 이렇게 티켓팅하는데 지금 안 벗고 있는거 보면 그만큼 골스불 칸이 잘 안 벗긴다는거에요 버그가 아니고 이거 합법이에요 무제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차가 차가 차만 뜨는거죠 헤딕이랑 펫이랑 이런건 무제가 다시 안되기 때문에 무제이면 다시 개수로 안되기 때문에 골스불 안 뜨는거에요 지금 7때문에 3대만 더 뽑자 지금 얼마 안나왔다 골스불 열때문에 그냥 레전드 강화 한번 가야지 안 돌아가니 와 진짜 안 돌아간다 골스불 8대 골스불 네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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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여태까지 폐돌린걸로 한 번에 바로 개이득되는거야 볼드칸 지금 열 번째가 돼가자 이제 한 번만 더 붙자 한 번만 열 대 열 대 열 대 그렇지 열한 대까지 가자 열한 대까지 가보자 가자 열한 대 제발 시간 안 남았다 사장님 이럴 때는 그냥 존나 튕기더라도 그냥 존나 돌려야 돼 자 열한 대 나이스 열한 대죠 한 대 더 가자 한 대 더 가자 12대 가자 마지막 꽃이 하나 더 주세요 꽃이 하나 더 주세요 열한 대 열한 대로 마무리합니다 와 지려축 이게 바로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자 골든스톤 블레이드 열 한 대 뽑기 성공 지렸쥬 자 골든스톤 블레이드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정확하게 열 한 대 뽑았습니다 골스불 열 한 대 축하드리고요 종현씨 지렸쥬 형들 이래서 이 폐돌리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부돌프 사슴코는 세티도 세까치 이걸로 마라톤 브루터스 스파이 플라즈마 저스티스 페달의 라이더 토코 마라톤이 스트라이크 세티도 텃다 곰신이 망고 땡 스피드 루나 솔라구 용산구 몬스퍼 스토미 팬더 바나나 블랙 키라노 벚금 바나나 골든 볼 여복 치라이더 왕 문어래 액기 설까치 청소비 자루 아차거 바나나 얼마나 양키 벚금 마그마 몬스터 곰신 철까치 플라즈마 뚜러뻥 비룡도 은얼검 흑기사 피라노 땡큐 베디 아이템 흑기사 팬더 스톰 세이버 마트 마트 가자 울버린 차키 코튼이 세티캐논 판정 사탕이 맛있다 애플힙 아 힘들어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뽑은겁니다 돌습을 방금 돌습을 열한대 뽑았습니다 돌습을 열한대 뽑았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클라스입니다 오케이 야 형이 열한대 뽑았는데 이거 한번 돌리자 이거 저 남자답게 한번 유튜브가 한번 가자 동현아 돌습을 네대 한번 이거 합성 가자 남자 아니냐 형이 열한대 뽑아줬는데 네대는 형한테 쓸 수 있잖아 솔직히 남자 아이가 가시죠 미치 아이 장난이야 아이 장난이야 아이 장난이지 동생 거 뽑아줬는데 어떻게 돌리냐 저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거 내가 아무리 밤을 새우고 피곤해도 그건 아니고 아 못 돌린다 이제 끝났네 계속 끝났는데 메시프로에 꿀팍 뜨는 거 아니겠지 끝 끝 끝 그래도 1500개로 3종 칸 11개가 11개가 혹시 하실 분 있습니까 하실 분도 있으세요 혹시 les thin 10% 10% 10% 10% 11% 11% 12% 15% 15%